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로 가격한 중학생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관심을 받으려는 10대 소년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중학생 A군.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고 물은 뒤 주머니에 있던 돌을 꺼내들어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려쳤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가동한 경찰은 약 한 달간의 수사 끝에 우발적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A군이 배현진 의원을 상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모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현장을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과 마주친 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구체적인 범행 이유를 진술하고 있진 않지만 평소 성향이나 과거 행적을 고려할 때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을 한 걸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은 앞서 경복궁 낙서 모방범의 영장심사 현장에서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 커피를 뿌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특별한 정치적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집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복궁 모방범의 영장심사 현장을 찾았다가 우연히 조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소년범에 해당하는 A군은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8개월간 다크웹이나 SNS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했다가 적발된 이들이 45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들 중 약 90%는 E, 30대였는데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인터넷에 익숙한 게 오히려 독이 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우편함을 열었더니 천장에 검정색 물체가 붙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유통된 마약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 판매하고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소위 던지기 수법입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SNS를 이용해 마약률을 매수 투약한 445명을 검거했습니다.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검거된 사람 가운데 20에서 30대가 약 90%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터넷에 익숙한 청년들이 더 손쉽게 접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입한 마약은 대마가 61%로 가장 많았고, 필로폰이 뒤를 이었습니다. 검거된 매수자 중에는 10대도 5명 포함됐습니다. 호기심 차원에서 마약을 구매한 이들 중 일부는 실제 투약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률 거래 과정에서 대금 지급에 사용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소 운영자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거래 금액의 약 5%를 수수료로 받고, 마약 결제 대금을 판매책에게 우회 송금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이용하더라도 결국 수사망에 포착될 수밖에 없다며,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수도권 일대의 사우나를 돌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범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이 남성은 손님들이 바가지 안에 물품 보관한 열쇠를 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카운터로 들어옵니다. 결제를 마친 남성은 열쇠를 들고 사우나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사우나를 빠져나온 남성. 그런데 손에는 들어갈 땐 없던 커다란 가방이 들려있습니다. 이 남성은 가방에서 물건을 찾는 듯 뒤적거리더니 이내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수도권 일대 사우나를 돌며 손님들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수원과 성남, 안산 등의 사우나 19곳에서 지갑과 휴대전화 등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훔친 신용카드로 40여 차례에 걸쳐 명품 가방을 사는 등 8천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일부 손님들이 일회용 샴푸 등을 물품 보관함 열쇠와 함께 바가지에 넣어둔 채 목욕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우나 안에는 CCTV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사우나 4곳에서 잇따라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형사들을 긴급 배치해 이튿날 수원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여러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지난해 10월 출소한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누범 기간 재범 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서승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혈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성균관과 유림은 족보가 엉망이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법무부는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인류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부부 간 권리와 의무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킨다면 오히려 가족 제도의 기능 유지라는 본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 현실에 맞지도 않고 가족 윤리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혼인의 자유에 대한 너무 심대한 제안이 되기 때문에 헌재는 올해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는데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조항 자체가 사라지는 입법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 조사를 위한 전문가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 보고서에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장 성균관과 전국 유림은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 조사를 위해 다양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야림입니다.